자 이제 조선전기 15세기를 이끌던 혼구가 무너지고 16세기를 이끌던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권력이 교체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 향촌 자체를 추구하고 있었던 향촌에 응가하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서서히 중앙에 3사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을 장악하면서 바로 이 혼구들의 그 비리를 치면서 올라오고 있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감찰과 간쟁과 경연을 담당하는 3사. 당연히 이 혼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반격이 바로 이 혼구. 여전히 아직 힘은 있으니까 그 반격이 바로 사화. 이 사화는 바로 사림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 사화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갑기을 따라해보세요. 무갑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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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사화가 바로 이 무호사화입니다. 자 무호사화가 일어났던 왕은 언제였냐면요. 바로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폭군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연산군 때 일어난 건데요. 자 이때 이제 일어났던 그 배경이 뭐였냐면요. 그 배경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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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종직의 김종직의 이 조의재문. 김종직의 바로 조의재문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 김종직의 조의재문. 이 글을 사초 즉 실록을 만들 때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김종직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김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일손이 이 사초로 이 조의재문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의재가 누구냐면 이게 조의재문이 아닙니다. 조의재문입니다. 의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소설에 보면 초안지인가요? 초안지에 보면 항우와 유방 있잖아요. 항우. 항우의 조카가 바로 초나라 황제 의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우가 바로 그 조카 의재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올랐다. 세조야 세조. 우리나라 세조야. 단종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올랐잖아요. 즉 이것은 바로 바로 그 선대를 능멸하려 한 것이옵니다. 전하 이들을 당장 죽이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거죠. 김종진, 김일손 이 사람들이 다 사림 쪽이거든요. 그래서 다 화를 입게 된다는 사건.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났던 바로 무온연사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라는 게 있어요. 사실 갑자사화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원맨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군의 원맨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림만 화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훈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림. 자기 엄마 죽인 사람 다 나와있지. 주사와있지. 해가지고 카카카카역 했던 폐비윤씨와 관련된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사화예요.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결국 연산군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중종 반정이 되겠습니다. 중종 반정에 의해서 결국 연산군은 쫓겨납니다. 자 이 중종 때 또 한 번의 사화가 벌어지니 그 원인을 재고 있던 인물이 바로 사림 조광조였습니다. 이 조광조는 말이죠. 완전 원칙주의자. 완전 원칙주의자. 정말 성리학자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짝짝짝짝짝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조광조는요. 우선 이 반정을 살펴보니까 이거 반정은 여러분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공하면 반정이지만 실패하면 영모입니다. 삼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반정에 성공했던 그 반정 공신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뭐야.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훈장을 받은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위선 훈장. 위선적인 훈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거 다 없애라. 이거 말해야 된다. 위혼 삭제. 이게 이제 바로 이 반정과 관련된 인물들. 그 인물들을 지금 삭제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혼 삭제의 대상이 주로 다 훈구 세력들이에요. 훈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조광조를 위시한 그 무리 세력들을 더 제거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위혼 삭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장했냐면 아니 지금 뭐 저기 뭐냐. 우리가 지금 성량이 나라인데 뭐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땅에다가 제사를 지내? 뭐 하는 거야 지금. 신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이런 걸 담당했던 공식이 바로 이 소격서. 약간의 도교적 성격이 강하죠. 이런 소격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유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거든요. 소격서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방에 지금 사림들이 많잖아. 그들을 천거해서. 아까 천거 방법이 있다던데 천거해서 관직에 앉히려고 하는 현량과. 현명한 자들을 앉히려고 하는 현량과.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니까 훈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음모가 만들어집니다. 궁궐 나무에 잎사귀에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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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싸웁니다. 네. 바로 주초위왕.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남은 잎사귀에 지금 주초위왕. 주초를 합쳐보니. 헉. 조. 조씨가 왕이 된다옵니다. 전하. 이런 상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당장 조강조를 죽이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잎사귀에 이렇게 주초위왕. 이거 새기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보여드리려고요. 자. 바로 이렇게 되면서 이 조강조를 위시한 이 사림들이 엄청나게 또 화를 입게 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 기묘한 일이 벌어졌네요. 기묘사화 여러분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또 사화는 뭐였냐면요. 을사사화라는 게 있어요. 을사사화. 이 을사사화는 여러분들 명종 때. 이 명종 때 있었던 사화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대윤과 소윤의 어떤 그 갈등 구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윤과 소윤. 윤씨들끼리 싸운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원형. 윤원형. 이런 어떤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어떤 사화가 계속 벌어지면서 사림들이 화를 입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실패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순리예요. 결국 이 훈구들은요. 16세기를 넘어가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요. 바로 이 사림들이 남으면서 바로 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조선 건국 세력 15세기를 이끌고 있다가 이제 16세기 사림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찾아낼 수 있어요. 상당히 역사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반복됐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비슷한 일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에 비해서 좀 더 진일보한 사회라는 거. 왜? 과거제라는 것. 실력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폭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인간 자유의 의지가 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고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뭡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역사는요.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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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